방송 이제 시작하기 전에 미국의 의회 전문진 더 힐을 들어가 보니까 어제와 마찬가지로 312석 31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거죠. 그다음에 표론은 7402만 표 해리스본은 226석 완전히 완패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얻은 표는 6960만 표 정도 얻었습니다. 여기 이제 있는 멕시코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주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그리고 뉴멕시코 텍사스죠. 애리조나가 개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네바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라스베이거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상원은 완전히 끝났고요. 상원은 이제 좀 남았는데 일단 과반수 넘었습니다. 52석 공화당이 이제 국정운영의 탄력을 아주 받을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하원은 공화당이 216석 2석만 더 차지하면 이제 공화당이 또 하원에서 다수의 2석을 차지하게 되는데 아무리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남아있는 하원 선거구에서 다 이기더라도 한석이 모자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원 하원 다 다수당을 차지하고 대법원 9명에서 6명의 공화당 대통령 이규제큐티브 그다음에 세네트 그다음에 하우스 슈프림코트 다 차지한 거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선거 결과가 이런데 이제 외신 한번 살펴보죠. 이렇게 선거 맞추고 난 다음에 무슨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가장 쉽게 보려면 외신을 보는 게 좋으니까. 여기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295석 헤드스가 226석. 그래서 이제 아직 계산이 들어가지 않는 애리조나 11석 네바다 6석 17석이죠. 17석을 더하게 되면 트럼프 후보가 295석에서 312석이 되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직 이제 완전히 개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별도로 주요 개표 현황. 애리조나가 트럼프 후보가 5.9% 정도 앞섰고 그리고 개표가 76% 진행된 겁니다. 그다음에 네바다는 개표가 96% 진행이 됐고 트럼프 후보가 3.4%포인트 앞선 겁니다. 이 애리조나는 왜 이렇게 느린지 한번 다음에 살펴봐야겠네요. 애리조나에 특별하게 이제 원주민들이 많이 사는 영어 표현은 아메리칸 인디안 혹은 네이티브 인디안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이제 애리조나가 그렇게 넓기 때문에 지금 느리지 않나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왜 애리조나 이렇게 개표가 느린지. 원래 미국 사람들이 일을 좀 천천히 하죠. 천천히 하는데 확실하게 하죠. 일을 아주 확실하게 합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상원이 한 석 늘었네요. 53석. 51석이 이제 다수당이니까 하원은 지금 211석. 여기는 몇 석입니까? 216석이네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조금 더 천천히 보시게 되면 이게 오늘 일면인데 일면 기사인데 아무래도 경제지니까 일면 톱 기사는 대개 지금 선거를 다루지 않았네요. 여기 보시면 랜드 슬라이더 어게인스트 미디어 미디어의 일방적인 해리 수보의 응원에도 불구하고 랜드 슬라이더니까 아주 대성을 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도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래도 뭐 그렇게 노골적으로 까지는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까지 않는 그런 신문이고 보시면은 랜드 슬라이더 어게인스트 미디어 미디어의 전폭적인 친민주당 행보에도 불구하고 도널 트럼프 후보가 랜드 슬라이더가 아마 압승 이런 뜻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헨링거라는 그런 칼럼리스트가 민주당은 어떻게 패배했는가 당연히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패인 성인 같은 걸 다 이렇게 분석하지 않습니까 abortion was a bust 버스트라는 표현이 터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엄청난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낙태권 임신 중절의 절대 고난을 여성들이 가져야 된다. 그런 것을 이제 강구를 어마어마하게 때렸는데 그게 득표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됐다는 겁니다. 선거 전략에서 이제 실패를 한 거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실렸고 그 다음에 조금 밑으로 가니까 트럼프의 승리는 그것을 굳혔다. 뉴미디어가 이번에 이제 sns 같은 그런 뉴미디어에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했는데 이번에 뉴미디어와의 그런 여론전에서 결코 밀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큰 역할을 한 겁니다. 5조를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참 똑똑해요. 제가 봐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창업주에 대한 유료 언론들의 반응은 별로 좋지 않거든요. 약물을 했다든지 이런 그냥 가십을 많이 씻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이번에 트럼프 후보가 여론전에서 크게 밀리지 않았던 것은 일론 머스크가 어마어마하게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걸 통해 또 일론 머스크도 자기 광고를 많이 했지만 세멘트란 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굳히다는 뜻이니까 sns 같은 뉴미디어 전통적인 그런 방송 신문들은 당연히 민주당평이니까 그 전쟁에서 공화당이 승리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특별한 것은 히스파닉 남자들 흑인 남자들도 공화당에 표를 많이 던졌지만 미국의 아주 특별한 현상은 젊은 사람들 가운데 공화당에 선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영보트 젊은 그런 유권자들이 트럼프의 승리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했다. 그런 게 나오네요. 트럼프의 라틴어 중남미에서 이제 본인의 출신 특성이 중남미 계통인 분들이 라틴어의 그런 지지를 받았는데 그 지지가 바로 민주당의 클랙이니까 균열을 불러일으켰다. 큰 균열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뜻인 거죠. 어떻든 간에 이번에 참 전쟁 잘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 18세부터 29세가 미국 공화당이 다시 권력을 되찾는데 바이탈이니까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런 거죠. 반듯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공화당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이 된 겁니다. 여기가 이제 네바다 대학에서 젊은 젊은 대학생들이네요. 젊은 대학생들.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지난달 그겁니다. 이렇게 정치인은 꿈을 팔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꿈을. 아주 구호를 잘 정했습니다.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메가 아주 이게 아주 특별한 내용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의회 전문지 더 힐 더 힐이 이제 진보전 인식자가 굉장히 강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는 굉장히 공정했습니다. 더 힐 의회지 보면은 여기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전 클린턴의 보좌관은 이번 민주당의 패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다. 미국 민주당이 극좌파의 포로가 됐다. 그래서 커먼 센스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들이 많이 반기를 든 겁니다. 전미 운송노조에서 중립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전미 철강노조의 대변인이 우리가 해리스 후보를 지지했지만 좀 미흡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극좌파 엘리트 진보주의자 엘리트 진보주의자의 소위 의제에 다 함몰이 됐고 풀뿌리 민주당의 지지자인 근로자들하고 상당히 괴리된 선거운동을 벌였다. 그걸 이제 전 클린턴 보좌관이 지적한 거죠.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당은 아주 심각하게 이번 선거에서 내놓았던 진보전략 진보정책을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에 5개의 2024년도 선거를 마무리 지으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5개 여기는 다 흑인표 잃었고 그 다음에 근로자표 잃었고 라틴오표 잃었고 젊은 유권자표 잃었고 그 5개를 지적해놓은 겁니다. 더 힐 잡지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이 실세입니다. 실세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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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서 67세에 이분이 비서실장이 되는 겁니다. 트럼프는 수지 윌리스 위를 픽합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를 이기기가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트럼프 후보도 보니까 멜라니아 이런 여사와 함께 꼼짝 못하는 것 같은데요. 어제 기자회견하는 걸 보니까 윤 대통령 하고 김건희 여사의 부부 사이나 권력구조를 제가 정확하게 캐치를 했는데 저런 정도의 사이구나.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면 바깥에 와이프하고 같은 거니까 아주 강력한 와이프로 한 명 구한 겁니다. 67세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일체 백악관 집무실에서 오바로 오피스라고 하죠.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조건을 오케이 하면 제가 비서실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포스가 있게 생겼죠. 남자들은 여자 못 이깁니다. 헤리스는 무찌렀지만 지근거려있는 여자를 이기기는 쉽지가 않죠. 아주 좋은 비서실장을 선택한 것 같아요. 일단 이분은 사심이 없으니까 가족관계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미혼이거나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트럼프가 피카브랜드 수지 윌리스 아주 여러분들 사람의 외모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두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그냥 대놓고 이야기했다. 트랜스젠더 선수들 트럼프가 승리하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민주당에 속한 두 명의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스피크아웃 발언을 했다. 이야기죠. 운동 경기에서 남자가 여자로 전화하는 사람이 출전하여서는 안 된다. 그게 남자지 어떻게 여자냐. 이런 여러분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일체 내놓을 수가 없는 민주당의 당론은 남자도 성전환하게 되면 여자가 되니까 여자들 올림픽 경기에 출마할 수 있다. 이게 이런 민주당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저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선거가 다 끝났으니까 두 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의 트럼프 2기 내각 내각 내각은 사실상 미국의 이제 헌법이나 법률에 따르면 내각의 장관들 국무장관 에너지 장관들은 대통령에게 어드바이저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게 조언하는 위치고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내리면 그걸 따라야 되는 거죠. 이제 2기 내각에 누가 포함이 될지 인선작업이 진행중이다.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대통령이란 자리는 일도 하는 자리지만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좀 잘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로 보면 귀족들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젊은 날도 잘생겼지만 지금도 여러분들 보면 잘생긴 사람이지 않습니까 힘도 있는 것 같고 거기다 부인도 미녀니까 아이들도 다 그렇게 잘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제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기쁘게 하는 거죠 노약한 그런 대통령보다도 힘이 있어 보이는 대통령이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더 힐입니다 이렇게 딱 그냥 중요한 이름들 핵심 기사만 보더라도 지금 어떤 일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논의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극렬하게 뉴욕타임스와 함께 도널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방해했던 와신또 포스트지 기사입니다 여기는 이제 210대 198 194 고 예 민주당은 하원에서 이길 수 있는가 하원에서 이길 수 있으면 그나마 민주당이 트럼프 후보의 독주를 좀 견제할 수가 있는데 거의 불가능한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민주당 보시고 여기 이제 그러니까 칼름도 보면 제목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불쾌한 겁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고 아마 밤에 잠 못잤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최상단의 여러분들 칼름이 여성들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여성들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아마 이번에 이제 여성들 표를 굉장히 많이 얻을 걸로 기대했던 거죠 여성들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몸이 내 끄기 때문에 임신 중질에 대한 권한은 내가 전적으로 지어야 된다 뭐 이런 거고 여기 또 왜 트럼프는 바이든 경제에 대해서 신뢰를 크레딧을 줘야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전부 이렇게 뒤집어 얻겠다는 부분에 대한 불쾌함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좀 와신던 포스트의 논조하고 좀 다른 글이 실렸네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다 인플레이션과 글로블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왜 많은 유권자들이 공화당 쪽으로 돌아섰을까 이렇게 이제 원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오늘 ai 박사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인 선거구들의 성향과 현재까지 개표 추세를 고려할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218석 이상을 얻어서 하원에서도 과반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다 하원의원들은 435명일 겁니다 상원은 100명이고 상원은 6년이고 하원은 2년이죠 435명 그 가운데 과반수가 218석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해 가지고 진보색제가 굉장히 강한 의회잡지인 정치잡지인 정치 매체인 액시오스에 들어가 보니까 점점 이제 하원에 대한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옅어져가고 가장 잘해도 과반수에서 한석이 모자라는 민주당이 전부 다 지금 남아있는 개표가 진행 중인 곳에서 하원의석을 확보하더라도 217석 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을 봐가지고 상원 하원 대법원 대통령 전부를 공화당이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미국 정치를 보게 되면 뭐 어디나 정치가 조금 지저분한 만이 있지만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하는 거가 자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좀 정리정돈을 이번 주는 특별히 이제 정신없이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이 트럼프란 사람 도널 트럼프란 사람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널드 트럼프가 여러분들 재임하고 있었으면 중동전쟁이 일어났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더더욱 푸틴이 주도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참 빼아픈 부분 가운데 하나는 이 미국의 리더십이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가지고 일어나지 않아야 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쪽도 살상이 됐고 우크라이나 쪽도 여러분들 죽었는데 그 전쟁이 미국의 리더십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10월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공정했으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전화에 휩쓸리지 않았을 겁니다 역사에서 사소한 게 거의 없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비중 있게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 이번 선거가 공정해야 된다는 그런 소망을 제가 자주 피력했던 거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선택되느냐가 전 세계인들의 이런 삶에 영향을 미칠 수 특히 분단체제인 한국은 더더욱 뭐죠 중요한 그런 선택인 거죠 강한 리더십 이름 형성되어 있었으면 푸틴이 전쟁을 못 잃었을 겁니다 푸틴이 그래서 참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안 된 거죠 너무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죽은 간 겁니다 그게 2020년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문제점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아주 여러분들 중요한 게 우리가 제가 도널 트럼프 후보를 만나지 않더라도 트럼프 후보에 관한 여러분들 예화를 보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후보라는 당선인이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되게 짐작할 수 있거든요 제가 윤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지만 윤 대통령을 만나본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의 예화를 보면 윤 대통령이 보좌관들의 회의 석상에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초기만 하더라도 회의 석상에서 말을 많이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튀어나오면 그냥 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대충 짐작이 가는 거죠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직접 두 사람을 내가 만나지 않았지만 퍼즐처럼 맞춰서 그 양반들이 어떤 사람이란 부부사회가 어떤 관계구나 이런 걸 대개 여러분들 예상이 가능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1953년 무렵의 사진일 겁니다 이게 여러분 좌측에 있는 분이 우남 이승만이고 그때 70대입니다 지금 70대하고 그때 70대는 아주 차이가 있죠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리차드 닉슨이 아이젠아우 행정부 때 부통령이었습니다 닉슨이 여러분들 부통령으로 출범할 때 39살입니다 40이나 41살 정도 됐는데 아주 젊은 아들뿔 되는 아들이 만일이 우남 이승만이 있었으면 아들보다 더 젊은 사람이 여러분들 이렇게 한국을 방문한 겁니다 우남 이승만과 리차드 닉슨 부통령은 상당히 인연이 깊죠 왜냐하면 역사상 한국처럼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장성 출신이기 때문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방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얼마만큼 부담이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저항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좌우익을 불문하고 우남 이승만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입니다 우남 이승만의 이름들 그 소위 시대를 보는 해안 통찰력 막강한 영어 그 다음에 카리스마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지막에 할 수 없어 아이젠하워 여러분들 항복하고 그냥 상호방위 조약을 맺어 준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데 리차드 닉슨의 회고록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우남 이승만을 높게 평가합니다 노정객을 한국에 와가지고 굉장히 환대를 받았습니다 이때 얼마나 우리가 가난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리차드 닉슨이 이승만 함께 배운 것을 기록을 남겨놨어요 사심이 넘어가는 아주 젊은 변호사 유명한 변호사 출신의 부통령이 부통령에게 우남 이승만이 뭘 여러분들 가르쳐 줬느냐 공산주의자를 어떻게 다루는지 전체주의자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 방법을 리차드 닉슨 함께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걸 오랫동안 리차드 닉슨이 중공과 이런 핑퐁 외교를 비롯해가지고 이후에 공산주의자를 다루는데 지침이 됐다는 그런 회고를 리차드 닉슨이 하는 거죠 리차드 닉슨 함께 뭐라고 여러분들 우남 이승만이 가르쳤는가 하니까 공산주의자들 전체주의자들 함께는 절대로 술을 익혀서는 안 된다 이야기 예상 가능한 정치를 하게 되면 무조건 공산주의자들 패배한다 이야기죠 공산주의자들 함께는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저양반이 뒤통수를 언제 때릴지 모르는 그런 종류의 긴박함을 항상 불어 인력해야 전체주의자가 전쟁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노정객이 아마 당시에 공산주의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우남 이승만 입니다 우남 이승만 한테 아주 시판한 미국의 부통령인 리차드 닉슨에게 한술 가르쳐준 겁니다 여보 부통령 그냥 상대방이 술을 못 잃게 항상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당신들이 이긴다고 그렇게 한술을 했는데 닉슨이 아주 똑똑하고 이런 지적인 호기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 교훈을 착하게 여러분들 기억해가지고 나중에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후일에 퇴임을 하고 나서 해고록에다가 우남 이승만을 굉장히 뛰어난 노정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똑똑한 사람들 항상 배우는 것에 익숙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지금 이런 방식을 누가 쓰는 거 아니까 트럼프가 쓰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런 공산주의자들 전체주의자들 어떻게 다르냐 너거 너거 쪼대로 하게 되면 그냥 내가 뒤통수를 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주류 언론들이 이 기사를 다루면서 트럼프가 진짜 이렇게 무지막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수준까지는 예의를 못하는 겁니다 전체주의자를 다룰 때 푸틴을 트럼프가 다룰 때 시진핑을 다룰 때 항상 뒤통수를 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인상을 심어줘야 도발 안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시진핑도 내가 미친놈이란 걸 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여러분들 말만 들으면 진짜 미친 사람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뒤통수를 항상 칠 수 있다 너거 대만 침공하게 되면 관세 200% 각오해라 완전히 그냥 중국을 그냥 초토화시키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진짜 시진핑도 내가 미친놈이란 걸 안다 그럼 진짜 이게 트럼프가 미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남 이승만이 리차드 닉슨에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공산주의자들 다룰 때는 하시라도 여러분들 뒤통수 칠 수 있는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인상을 여기 보니까 대선 3주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논설위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자기 재임 중에는 우크라이나 타이나 침공 같은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서운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국내 언론들이 트럼프 보를 미친 경이로 몰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엄청난 내공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윤 대통령처럼 검사를 통해 여러분들 검찰총장 되고 대통령 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 속에는 전쟁터지 않습니까 그 전쟁터에 살아남은 사람이입니까 시진핑이 타이완 봉쇄하면 어떻게 할 거냐 아주 쉽다 나는 그랑 매우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를 내 친구라고 말하는 멍청한 짓을 하지 않겠지만 그와 내가 잘 지낸다 그가 말하라고 무엇으로 더 잘 알게 됐고 그는 강력한 사람이다 a fierce person 이라는 표현을 써네요 그 당시에 중국 외교관 일행도 시리아를 방문하고 있었는데 내가 우리는 방금 새 전투기들이 배치된 시리아의 한 공항에 미사일 58기를 발사했는데 당신의 사람들은 위험하지 않고 당신의 사람들이 거기 가고 있는 중이라면서 이를 들은 시진핑은 다시 말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영어 할 줄 알지 그리고 영어로 그냥 이야기해줬다 그 사람 아주 훌륭한 포크플레이입니다 처음에 분노한 표정 같은데 다시 말해주니까 아 오케이 하고는 대연한 척 했습니다 아주 강렬한 사람입니다 시진핑은 아주 엄용한 사람인 거죠 그게 아마 중국의 지도부가 대개 공유하고 있는 성격일 겁니다 그거를 트럼프 당선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훌륭한 포크플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반죽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웃으면서 트럼프는 이어서 자신의 재임 중에 시진핑이 타이완을 침공하려 든다면 당신이 타이완을 공격하면 이거 정말 하고 싶진 않은데 관세를 아주 세게 물릴 것인데 150에 200% 정도인데 그럼 중국 경기가 쓰러질 수밖에 없다 현재 중국 상품의 미국 수입 관세는 최대 25%다 200% 관세 때려맞고 미국의 물건이 못 팔 정도 각오하면 그러면 타이완 신공해라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공산주의를 다룰 때는 이렇게 미친갱이처럼 다루어야 본인이 미친갱이처럼 왜 힘을 갖고 있으니까 힘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미친갱이처럼 보이는 게 얼마나 겁나한 이야기 그래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미친갱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그건 하수인 거죠 중국이 타이완을 봉쇄하면 미국의 군사력을 쓰겠느냐 수를 보여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의 논설실장이 묻더라도 군사력을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시진핑은 나를 존중하고 내가 완전히 미친 놈 이란 걸 아니까 애프로 시작하니까 여러분 아시죠 미국 욕 가운데 가장 센 욕 완전히 미친 놈 이란 것을 압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한테는 절대로 술을 익히면 안 된다 이야기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큰 전쟁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여러분들 물렁물렁하게 보기 때문이거든요 지도자가 경멸의 대상이 되게 되면 국민들이 어려운 겁니다 힘든 거죠 바이든 여러분 대통령을 물렁물렁하게 봤기 때문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마어마 불행해진 겁니다 2020년 선거가 공정해가지고 트럼프 후보가 있었으면 그럼 전쟁이 안 일어났죠 그런데 미국을 보면 트럼프 후보가 한 4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2기 트럼프 행정부와 여러분들 개막된 것이 좋은 일인 겁니다 그게 다 전화위복인 거죠 왜 트럼프 후보가 시행착오를 안 할 테니까 4년 동안 와신 상담한 거 아닙니까 절차 부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여러분들 축복이 된 거죠 충분히 고생하고 훈련받고 숙고를 많이 한 상태에서 트럼프 2기가 여러분 출범하게 된 겁니다 사람은 고생해봐야 되거든요 고생하게 되면 성장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냥 개처럼 끌려다니면서 민행사 소송도 받고 이런 법정에도 가고 먹었잔도 여러분들 사진도 찍고 뭐 탄핵도 당해보고 별짓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다 참 신앙 가진 사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해석 안 하겠습니까 완전히 더 준비된 더 여문 상태에서 이제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한 게 됐으니까 진짜 메이크 아메리카 글레이트 어게인을 만드는 데 접근할 수가 있겠죠 지도자란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꼭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군사력입니다 대통령이 허약해가지고 걸음도 잘못 걷게 되면 그럼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상대방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크라이나 푸틴 안께도 완전히 협박하지 않습니까 니 진짜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니가 살고 있는 크레무린 궁전의 몸 니가 뚝꿍을 열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너무나 불행하게 된 거죠 내가 푸틴에게 말했죠 블라디미러 우리 아주 관계가 좋잖아 그 사람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에요 블라디미러 만약 우크라이나 침공하면 나는 당신네들 아주 세게 칠 거다 믿고 싶지 않겠지만 젠장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당신을 칠 거야 우리 친구잖아 나도 그렇고 쉽지 않지만 다른 선택이 없어 그랬더니 푸틴이 말도 안 돼 노웨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다니까 웨이라고 응수했다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게 막 선하게 미친놈이니까 절대 미친 짓을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노웨이 할게 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 내가 그에게 당신 아주 세게 맞을 것이고 당신 머리에서 그 빌어먹을 돔을 뜯어낼 거야 f 시작하니까 욕 중에 f가 무슨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아시다시 푸틴은 그 돔 지붕이 있는 건물에 살지 않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트럼프 보호가 이럴 때 내가 미친놈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에 지금부터 이럴 70년 전에 우남 이승만이 18학년 젊은 리차드 닉슨 미국 부통령에게 뭐라고 가르친 겁니까 공산주의자들 다룰 때 전체주의 다룰 때는 당신이 미친놈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의 뭡니까 뒤통수를 세게 칠지 모르게 보여야지 유약하고 술을 다 일으키면 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가치를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공병호 tv의 논평을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당신들은 관세 부과를 매우 반대하지만 나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을 갖고 관세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경제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유무역에 대한 상당한 이런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세하면 여러분 벌벌 뜹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분들 지적인 토대를 완전히 깡그리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트럼프와 갖고 있는 강점이자 약점인 겁니다 이 사람 생각은 뭡니까 관세 자유무역 다 좋지 그러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자유무역에 밥 먹여주는 게 아니야 중국을 제어하려면 여러분 관세를 100%도 때릴 수 있고 200% 때릴 수 있는 거야 그럼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데 다 비판할 거 아닙니까 자유무역에 침해가 되고 미국의 소비자 이익을 여러분들 감소시키고 그냥 트럼프 본 관계없는 겁니다 아니 적을 제압하는데 관세 좀 쓰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관시는 믿음 사랑을 제외하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고린도도 13장이 사랑잔이지 않습니까 공부를 제대로 해놓은 사람이니까 이게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 사랑 관세 여기 보시면 나는 관세면이고 각국이 우리나라의 막대한 부를 노력하려 된다면 그들이 그런 특권에 대해 톡톡이 값을 지불하게 하겠다 여러분 미국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국의 합법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미리 입국을 하는데 그걸 막지 않는 여러분들의 행정부가 그게 정상적인 행정부지 않습니까 행정부입니까 그게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주도를 통해서 중국 난민들이 그냥 물 밑에 쏟아들어오면 여러분 다 받아들일 겁니까 그걸 다 받아들여가지고 시카고니 이런 뉴욕으로 다 여러분들 버스를 태워가 가지고 모텔에 다 여러분들 먹고 살게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게 민주당 정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미국에서 정신이 바로 바뀐 사람들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미국 시장을 많은 나라들이 유린한 거 아닌가 이용한 거고 그게 돈 지불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 손해가 되고 섭섭한 게 있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런 이견을 제시할 거 아닙니까 미국이 전쟁 억지력을 제공해 가지고 군사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게 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비용을 치루라는 거 아닙니까 얼마를 치루어야 되는 건 두 사람이 협상을 해야 되겠지만 어떻든 간에 진짜 미친 사람이라고 본인이 본인을 소개하는데 진짜 미친 게 아니고 엄청나게 여러분들 강력한 사람인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민주당이 이제 근로자를 배신한 거죠 블루 칼라를 그게 핵심인 거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가장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 민주당이